좋아요 구독 그러면 시작해서 그거 혹시 아십니까? 요즘 또 핫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것도 뭐예요? AI 서버에 총괄하고 있는 이 회사 혹시 가다가 차트 한번 보세요 슈퍼마이크로? 네 지금 10배 났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만 3배 났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있습니다 얘가 그거 아니에요? 서버 구축해서 아세이하는 애 그래가지고 데이터센터 구축해주고 플라우드 관련된 사업 진행을 하는 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수혜주 찾기 이런 것들도 나왔었고 나왔었죠 근데 항상 보면 수혜주가 아니라 그걸 사야 되는데 엔비디아 수혜주는 엔비디아야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죠 엔비디아 수혜주 찾다가 엔비디아 저기까지 가는 건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줄 잘못 써서 SK하이닉스 샀었으면 치킨 얻어먹는데 삼성전자 사가지고 혼나고 차라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상신전자를 사라고 그게 다 날 수 있다고 초전도처 해주를 샀어야 되는데 이름도 헷갈려 아니 LK-99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외우기 쉽잖아요 근데 뭐 SOS 이러던데 뭔지 풀네임 기억하세요? 죄송한데요 하지 마세요 초전도 허허체를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 와야 조회수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지금 뭐 어쩌라고 이런 얘기밖에 2주 만에 300% 났다 하잖아요 2주 만에 뭐 CCS인가요? CCS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기존 3대장에 지금은 갑자기 축구공 만드는 대로 공이 튀었어 축구공이요? 덕성 합성피엄 합성피엄 만드는 덕성 저는 그 관련된 선화 안 한 두어 전목밖에 모르다가 이것도 그거래요 그래서 고려재강이 관련주래요 고려재강이요? 그래서 왜 수현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분투자 뭐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왜 그런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뭔데? 이러고 있고 그런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모르니까 나까지 알면 그때는 어떤다? 꺾인다 살살이 다 샀다 그러면 다 이거 좋습니다 초전도체 사야 돼요 지금? 사시겠어요? 아 이제 지금 이제 나빨에 반사하고 계시네요 바로 반사 바로 반사 아니 딱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선소 3월 4일까지 미국 물리학회에서 뭐 식갱이 SOS 뭐 영혼 길어요 하여튼 신규 초전도체 물질을 발표를 하겠다 3월 4일이다 그러면 지금 2월 중순이니까 지난 2, 3주 동안에 1,100%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갈 수는 있겠죠 3월 4일이니까 저 같으면 2월 20일까지 그 전후까지 치고받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한 2, 3배 이상 올라온 것들 차를 파는 거 지금부터 고려해야죠 그러면 신규로 사가지고 고점에 물리면 잘못하면 약도 없다 1년 만에 템버가 됐네요 아 그쵸 와 신성들 대테크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온디바이스 쪽에서 제주반도체도 거의 템베가 됐어요 7배 8배 나온 거거든요 그쵸 거의 템베고 요게 그러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총이 이러면은 지금 3조가 또 넘어가요 아 그러면은 훌륭합니다 그거 나오지 않나요 폐나 퀘 이거에서 막 또 또 연기금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편하게를 제대로 보여줬죠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가 편입도 되었잖아요 또 이런 것도 보여줬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코스피에 있었으면 난리 났겠네요 그러면 또 아니지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죠 나 여기서 상패하고 코스피로 갈래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러면 잠깐 그럼 사야 돼요? 그러면 사야 그때는 사야지 그때는 사야죠 아 그러면 사야 된다 그러면서 사야죠 그게 발표하기 전에 기회가 막 얘기가 나오면서 루머가 있을 때 사서 뉴스 나오면 팔아야죠 열심히 그러니까 초전도는 됐고 뭔지 모르겠고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쪽이 들어간지 이거 뭐 중요하지도 않고 아 오늘 그런 비슷한 종목이 있어요 반도체 쪽에서 어떤 거요? 오늘 갑자기 인성정보가 꽉 올라오는 거예요 인성정보요? 네 난 이게 왜 올라가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뭐 클라우드가 죽는가 뭐지? 액침이 있습니다 액침인가 가스톱이 올라오길래 이게 뭐가 해서 봤더니 액침능각으로 얘기하면서 처음에 몰랐었을 때 지금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 요즘에 스포츠계에서 가장 핫한 게 뭔가요? 스포츠요? 요르단전 관련해가지고 강인이 그쵸 떼깡핀 거예요 인성논란 그래서 이강인의 인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 인성정보 아 조인성씨 정보가 인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인성정보가 올라간다 이러더라고 저희 채널 폭파시키러 오셨죠? 자객으로 칼꽂은 거니까 지금? 정치 얘기 한번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어떡하겠다 아니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액침능각으로 올라온 거 자체는 오케이 알았어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뭐 때문에 얘가 액침능각으로 제대로 올라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모르겠으니까 사람들이 이딴 소리하면서 신규 스웨제도 쳤더라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LK99 관련된 종목들도 그냥 걸리기만 해라예요 뭐가 됐든 숟가락 얹어서 가자 그런 종목들에 주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3월 넘어갔죠 코스피로 넘어간다 코스피 쪽에서 코스피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편하게 아이디어로 들어갈 수는 있겠다 근데 그전까지는 관심은 없다 시장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또 축구까지 갔다가 갑자기 막 쭉 이렇게 돌아와서 결국 다시 시장으로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 2월이 종반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2월달 시장은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 같으세요? 2월 시장도 지금 어느정도 교통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1월달은 그냥 조정이었죠 그냥 주구장창 조정 조정이 아니라 그냥 주구장창 웨스컬레이터 타고 쭉 내려오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흐름을 생각을 하면 작년 7, 8월까지는 누구도 할 이견 없이 그냥 주도 섹터는 2차전지였어요 그죠? 근데 7, 8월달에 2차전지 에코프로 150만원 넘어가고 찍고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도 섹터가 엔비디아가 컨커러에서 우리 여기서 매출 2배 더 찍을 거야 발표하고 나서 주도 섹터가 AI 쪽으로 칩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7, 8월까지 주도했었던 게 9월, 10월 조정이 나올 때 AI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밑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 받쳐주다가 11월, 12월까지 시장 끌고 올라간 거는 결국 AI였죠 그전까지는 9월달부터는 SK하이닉스에 대한 HBM 그리고 11월달부터는 삼성전자가 야 우리 가만히 안 있어 CXL 할 거야 온디바이스 할 거야 PIM 할 거야 하면서 티맞추기 하면서 같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1월달에 조정 나왔었죠 그러면서 조정 나올 때 뭐가 올라갔었죠 AI 하드웨어 올라오니까 AI 소프트웨어까지 그렇죠 한글과 컴퓨터니 이스트소프트니 뭐 플리토니 포바이코니 할 거 없이 다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올트만 형 왔다 가니까 걔들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뭐가 올라왔었죠 기술주의 피바람을 불러 이렇게 키웠다 하면서 PBR 관련된 종목들이 3주간 시장을 주도해서 썰어갔었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딱 왔어요 아니 과거는 다 제일 알아요 왔어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느냐 AI로 가겠지 뭐해 2차전지 지금 주도 섹터에서 내려왔는데 시작을 2차전지로 시작하셨잖아요 2차전지 주도 섹터가 꺾이고 나서 주도 섹터 시작을 한 게 작년 여름이에요 7,8월부터 그리고 나서 AI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아까 그 붙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올라갔다가 9월 10월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꺾였는데 그럼 현 시점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뭘까 그럼 다시 AI로 가요 다시 AI다 결국은 그리고 주도 섹터가 언제 꺾이느냐 엔비디아 꺾일 때 꺾이겠죠 심플하잖아 2차전지가 왜 꺾였어요 테슬라 꺾이니까 꺾였겠지 대장은 물론 마지막까지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늦게 꺾이지만 엔비디아 걔가 이제 노이즈 나오고 흔들흔들 할 때까지는 결국 죽어도 그리고 물려도 여기서 놀아야죠 AI에서 죽자 AI 칩 이쪽에서 놀아야죠 판도체 결국 그러니까 2월 시장도 그냥 뭐 됐고 됐고 종목에 집중하자 AI만 디립다 파고 조종 나올 때 여기서 사서 어차피 얼마 전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신고가 같지 않냐 HPSP로도 그러면 결국 물려있고 사더라도 이런 데서 조종 나올 때 사서 물려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결국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송하기 싫으신가 봅니다 우리 대표님이 대충 지난 걸 대충 깔끔하게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이제 그냥 다 됐고 AI나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딱 해주셨습니다 심플하게 이거는 명확해야 돼요 이것도 살고 저것도 살고 이것도 좋아보이고 저것도 좋아보이고요 돈이 어딨냐고 돈이 지금 이렇다 부터 빠져서 그랬는데 돈 말고 주식으로 드릴게요 아 주식으로 주식은 많아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200원짜리 종목이 하나 있는데 에이씨 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일단 시장 얘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그러면 또 지금부터는 아 섹터 아 섹터 다 했는데 다 했네 뭔 얘기를 또 해 지금 또 원래 그런 맛이 있습니다 한번 끝내고 다시 정리할 때 또 들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이 가장 또 사랑하고 애정하고 에이아이만 바라보자 그러면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는 그냥 고 고 신규라도 지금 고 고 삼성전자 하식스 뭐 이런 거 그냥 뭐뭐 반도체 그냥 고 대영주 사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삼성 대영주 사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어려워요 지금 야 이거 참 탈피할 수 있을까요 탈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어 있었을 때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늦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자체를 뭐 35% 39%까지 역대 최저 4% 포인트 차로 줄일 때까지 삼성전자가 힘을 못 썼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이재용 회장이 복귀하고 나서 인식을 했어 그러면서 원래 삼성이 하고 있었던 초격차 전략 뭔가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내놨던 게 결국은 온 디바이스에 의한 이게 문제네요 CXL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먹혀줘야 돼요 시장에서 초격차를 버리고 초전도로 했었어요 그러네 그랬으면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네 30만 전자가 됐겠죠 아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여기서 동그란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렇게 됐 아 근데 지금 삼성전자 보면 되게 좀 답답해요 아 근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인지를 했고 사실은 뭐 5세대 해가지고 3.52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까지는 다 독점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걸 못하니까 AMD라든지 이쪽에 삼성전자가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사부터는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 너희가 하고 있는 GPU 어느 정도 일하고 있는 것 자체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혹은 이런 초호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CXL 얘기도 했었고 뭐 메모리단에서 일부 프로세싱까지 처리할 수 있는 PIM 얘기도 했었고 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고 3월 26일 날 또 미국 가서 삼성전자가 맴콘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반도체 학회입니다 반도체 학회 연례 학회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 우리가 D램에 CXL 소환이 인터페이스 이 부분 탑재한 부분 발표를 할 거야 그리고 PIM 얘기할 거야 프로세싱인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단에서 일부 그 연상까지 처리해 줄 수 있는 일부 온 디바이스 쪽에 특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할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텔 쪽도 이번에 CXL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기존에 1.1까지밖에 지원 안 했다면 이번에 2.0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드앳 이런 부분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먹히기 시작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면 지금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이거 들어가는 부분도 삼성전자가 뚫고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지지부진하던 주가도 세게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비슷한 시나리를 제가 한 두세 번은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능성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3월 26일이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는 게 지금 현 시점 2월 중순 그러면 트레이딩 작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2월 중순에서 말에 사가지고 3월 26일이니까 3월 중순에 팔 생각하면 되는 거고 CXL, 네옵셈부터 엑시콘은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팻리스, 온 디바이스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 매매하시면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먹힌지 안 먹히는지는 결국 이번에는 점유율 보면 되겠죠 점유율 격차 39% 35%니까 이 부분이 더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그 부분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열심히 그래서 이제 와 우리도 받는다 그래서 7만 전자에서 8만 전자로 갔다 하닉스는 그러다가 15만, 15만 닉스가 17만 닉스가 아니고 20만 닉스가 아니고 그러면 같은 금액이면 정액 훨씬 더 갔을 텐데 이번에 8만 전자를 못 쓰는 게 못내 아쉬워요 저도 79,800원 8만 전자를 찍었어야 되는데 고지가 바로 앞이었는데 그런가 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도 만약에 둘을 선택한다고 하면 3전 3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소부장 찾기에 또 열리라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러면 쫙 H&B부터 쫙 들어갔었을 때 저희가 좋아하는 건 하나, 둘, 둘, 자 불러주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종목 빨리 털어라 연초됐으니까 빨리 내놔라 했었을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맥커스 맥커스 맥커스였잖아요 맥커스 보세요 지금 맥커스 좋죠 오늘 고가 찍었습니다 역시 얘가 오늘 고가 찍었죠 고가 찍었습니다 얘가 AMD 대장이에요 결국 그렇죠 엔비디아가 너무 칩이 비싸고 지금 얘가 물량이 없으니까 AMD 칩 쓰고 있잖아요 근데 AMD 관련된 자회사 자일링스 FPGA 이거 유통하는 쪽이 맥커스다면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온디바이스 들어가게 되면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어떤 앱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과 말 그대로 프로그램업을 할 수 있는 FPGA 이쪽 이런 쪽인데 그거 관련해서 국내 유통할 수 있는 쪽 이쪽이고 실제 AI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 말고 돈을 벌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니퀘스트는 어땠습니까?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언급을 했었고 일부 유통이긴 하죠 얘도 유통이긴 하는데 약간 AI적 얘기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갔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약간 시장에서 평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도 돼요? 주문 넣겠습니다 네 올라갈 때 저는 계속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7,500원 한 달 뒤에 아니 한 달 전에 보여드렸잖아 지금 과거는 과거고 지난 건 지난 거고 내가 그때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무슨 소리 했어요 2차 전진 막 배신자입니까? 네 배신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게 작년 9월 달에 네 좀 이따 또 물어볼게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맥커스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세요 또 하나 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네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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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지금 주목 많이 안 받아요 그때 그때 고영도 얘기했었는데 고영도 신고가 왔죠? 고영도 신고가 왔습니다 고영도 신고가 왔죠? 박수 한 번 주세요 또 이런 것도 시원하게 또 아니 근데 네페스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어요 네페스는 아픈 손가락 고영은 박수 네페스는 우시 네페스는 우시 근데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래서 사자 이쪽이 약간 지금 성장공정이나 아니면 지금 맞추는 트렌드에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얘가 시스템 반도체 어드밴스터 패키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메모리 패키징을 했으면 예전에 HBM 갈 때 하나 마이크로드처럼 같겠지 그럼 네페스 아크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얘는 테스트잖아 테스트 쪽인데 그래도 좀 시스템 엑시노스 맞는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츠에 테스트 들어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많이 좋았었죠 약간 네페스보다 얘가 더 난데요? 근데 제가 네페스를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가 약간은 달라요 얘는 PIM으로 봐요 사실 프로세싱인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단에서 기존에 GPU와 CPU가 하고 있는 연산 처리를 메모리가 단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일부 약간의 보완하는 처리 정도만 해주더라도 둘 사이에 결국 왔다 갔다 하는 그 폰놈이만 병목 이런 부분을 확 줄여줄 수 있잖아요 그게 요즘의 트렌드거든요 그래야 이 PIM이나 이런 게 들어가줘야 온 디바이스 쪽 이런 쪽에서 NPU와 같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 26일 날 맨콘에서 얘기를 할 때 시장 반응은 CXL만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PIM이 시장에서 이제 아직까지 주목을 안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계속 밀고 있는 쪽이 바로 이쪽이에요 CXL과 더불어 PIM 그래서 일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이 프로세싱 메모리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쪽은 이쪽이에요 작년 이미 12월 28일이었나 12월 말자 기사를 찾아보면 매티스라고 해가지고 지능형 반도체 개발까지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삼성하고 협업하는 것 자체 그림만 나오게 되면 업사이드는 엄청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삼성하고 붙으면 악재입니다 악재예요? 주가가 못 가더라고요 CXL 온 디바이스 AI 그거는 삼성 쪽과 상관없이 하닉스도 합니다 확인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삼성 자향은 왠지 이렇게 무거워요 근데 그걸 주도하는 쪽은 삼성이에요 그럼 주도는 하겠죠 그 HPM 쪽을 주도하는 쪽은 SK하이닉스고 그리고 삼성 쪽이 그때 11월 달부터 무섭게 키맞추기 할 때 같이 올라갔었던 쪽이 온 디바이스, CXL 이런 쪽이라 삼성 쪽에서 이번에 맨콘에서 주도적으로 얘기할 부분 자체도 CXL하고 PIM이 될 것 같은데 그쪽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무겁긴 해도 삼성하고 엮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사업을 하려면 알겠습니다 네패스 또 한 달 뒤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때도 아쉬우면 한 번 더 밀겠습니다 그때도 아쉬우면 한 번 더 밀어볼게요 될 때까지 잘못하다가 낭떠러지로 안됩니다 이게 무거워서 제가 밀려 그럼 HBM 쪽에서는 그래도 요즘 뭐 한미 반도체 막 팡팡 날아가고 HPS 팡팡 따라가고 뭐 없습니까? HPS 그걸 쌍피라고 하더라고요 하이프레셔 뭐 이런 거 아유 그런 거 됐다 어려워 이름 3개 이상 넘어가고 어려워요 HP, SP, P가 2개 쌍P 쌍P 이거는 지금 이라도 따라가요? 글쎄요 얘도 편하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지금 약간 문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치 지금 이제 시청이 어디 보자 한 5조가 넘어갑니다 느낌이 오는데요?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따라갈 수는 있다 근데 제가 쫄보라 항상 말씀드리고 겁이 많아 올라간 거는 그냥 적당히 좀 조정 나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 조정? 적당히 조정 아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엄청 벌렸을 때는 두려워요 사실은 맥커스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미 저는 뭐 한 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하니까 뭐 올라가는 거 추경 매수하는 정도 자체는 괜찮은데 신규로 HP, SP 이거는 제가 쫄보라 아 예 알겠습니다 쫄보라 많이 올라간 거니까 잠시 좀 쫄자 이런 느낌으로 좀 쉬어가면 관심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20선까지 조정 나와주면 땡큐 아니면 그냥 나하고 결이 안 맞나 보지 내 종목 아닌가 보자고 그냥 다음 종목 뭐지? 하면서 쳐질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이 뭡니까? 다음 종목은 내 패스요? 내 패스 얘기를 했었고 맥커스도 두 종목은 한 종목 아니면 두 종목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다 스자로 끝나는 세 글자네요? 맥커스, 내 패스 또 스가 있는 게 뭐가 있죠? 찾아봐야죠 스 스 뭐가 있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AJ 네트워크스 한 달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픈 손가락 아 이것도 아픈 손가락 근데 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시장 대비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아직 유효합니까? 유효해요 얘 투자 아이디어는 심플하죠 금리가 올라가야 올라가는 친구예요 얘는 금리가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 금리가 떨어져야 올라가는 친구예요 죄송해요 제가 뭘 착각했나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말을 놓고도 뭔가 이상한데 배당도 많이 줬어요 270원 주게 되면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배당도 잘 주고 실적 자체도 확실하게 턴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연말 연초에 우리가 좀 주목을 했었던 포인트는 올해 금리는 할 거잖나 근데 금리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는 얘같이 렌탈하는 업체다 왜? 조달 비용 돈 빌려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렌트해주고 렌탈 비용과 조달 비용 그 차이 스프레드 먹는 건데 그 조달 비용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금리하고 연동이 되는데 금리가 떨어져야 조달 비용 떨어지고 렌트 있으면 스프레드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심플한 아이디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죠? 시중 금리가 다시 올라가야죠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는 건데 뭐 배당뿐만이 아니라 배당 챙기시는 분 챙기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오히려 금리나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중 금리 뭐 이런 거 올라가고 있을 때 역발상으로 같이 투자를 살 수 있는 종목은 저는 AJ 네트워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게 저 PBR 종목 아니에요? 맞아요 진정한 이런 것들인데 PBR 0.6배 근데 0.2배는 아니잖아 아 0.2배가 아니라서 민라 찾는 건 0.1배 0.2배 0.3배를 찾았는데 왜 0.6배가 웬 말이냐 어우 비싸네 어우 비싸네 기준보다 3배가 높네 어우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배당도 잘 적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관심이 있다 얘는 역발상으로 같이 투자 생각을 하시면 올해 연말 보세요 AJ 네트워크스가 여기보다 높은지 낮은지 그거 생각을 하시면 그걸 저한테 자문화하게 되면 저는 지금 오히려 금리 시중 금리가 올라갈 때 역발상으로 지금 사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중소임수단에서는 AJ 네트워크스 기다리면 한 2배는 나오고 2배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50%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왕 실적 성장 꾸준히 나오고 원래 주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5천 원대 사면은 기다리면 만 원 받아가세요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종목 좀 주세요 종목 좀 주세요 아 예 그런 거 죄송합니다 이런 거 막던 점수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받고 또 보자 보니까 요즘 그래도 뭐 핫한 쪽이 코스닥이 좀 살아나나 보니까 네 요즘 요요종목 에코프로 그룹들 아 요거 심상치 않아요 에코프로 그룹 예 저점 찍고 막 돌리려고 막 해요 머티가 이번엔 편입이 됐죠 편입 됐습니다 편입이 됐죠 안색깔 가더불어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머티는 그 편입 된 때가 가장 강했고 아 그리고 나서 조금 쇠로 나왔고 예 근데 지금 안 보겠네요 보니까 계속 지금 붙어있고 요쪽들 다시 터널한 겁니까 2차전지 2차전지요 2차전지 중에서는 요즘에는 전시가 강해요 N씨가 강한 거 아니에요 전시가 강해요 아 전해지 전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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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고채 아 그렇구나 예예 에코엔드림 예예예 에코엔드림과 전시가 강하세요 전구채 전구채 전구채와 전고채 할 수 있는 전해액 예 이런 전시가 강해요 전시가 근데 아쉽게도 에코프로는 전시가 아니네요 저 전시는 아 에코프로 머트리 머트리 전구채죠 예예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잖아요 아 그래서 전시가 아닌 건 보지 말자 그러니까 전시가 강하다 그럼 전력 반도체는요 전력 반대체 LPDDR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설계하는 펜리스가 강하죠 아 그렇군요 그쪽 잘하고 있는 쪽이 최근에 오픈헤지 테크놀로지 예 얘가 CXL 쪽도 있지만 아 지금 반도체 가지 마시고요 펜트론 이런 쪽 예예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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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도 죽어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왜 티냐고요 지금 지금 그거 끝났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지 지금 예예 저 이쪽은 예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갖고 있으면 팔아요? 지금 팔 수 있겠어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초방 나고 있는데 아 혹시나 저가점에서 막 물 탄 거 있는데 지금 물은 못 탈 것 같아요 저는 물 팔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100만 원이면 네 여기서 200만 원 300만 원 늘리지 말자는 얘기에요 음 그럼 100만 원 가지고 있는 물량만 잘 지키고 네 때를 기다려야죠 때를 기다리자 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요즘 보니까 로봇 쪽이 막 들썩들썩해 다시요 아 로봇들 로봇 쪽 일앤실스가 최근에 제일 강했죠 강했습니다 고핏 에브리봇 뭐 이런 거 아 이쁜이봇 예 그래서 아유 실수할 뻔했네 대장 일앤실스만 얘기하고 이쁜이봇 얘기 안 했으면 또 혼날 뻔했어요 로봇 아 로봇들한테 혼난다고요 로봇들한테 또 지배를 당하셨군요 이쁜이봇 이쁜이봇은 삼성의 지분투자 기대감 이게 꾸준한 것 같아요 이야 얘가 시청이 지금 얼마죠 5천억이죠 예 예 한 4배 올랐습니다 지금 시청이 5천 100억 정도 그러니까 5천억 얘가 원래 뭐하는 기업이냐 로봇 청소기 만드는 기업인데 관련해서 센서라든지 위치 뭐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삼성 연구원과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 쪽이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계속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인수가 되고 나서 몇 배가 올랐죠 작년에 엄청 뜨거웠잖아요 예 그럼 지금 시청이 조단이에요 예 2종과 3종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레인보우요 레인보우 3조 7천억이었나 3조 5천억이었나 예 지금 현재는 보니까 3조 3천억 그 정도까지 쭉 올라갔는데 이쁜이봇은 이제 올라와도 5천억 아니냐 싸다 삼성 인수하면 조단이 가야지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앤캠도 그렇고 이쁜이봇도 그렇고 수급이 집중이 되는 종목 음 그렇죠 이런 종목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음 있으면 팔자 있으면 갖고 가자 굳이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 아 가지고는 가되 언제 팔까 언제 내릴까 는 계속 머릿속에 고민을 하고 여기서 더 늘리진 않을 것 같다 요만큼 수익 나 있는데 요만큼 수익 나 있으면 그러면 그래도 수익률을 극대화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이상 깨지면 팔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로봇도 고점에 파는 능력과 재주는 없어요 고점에 파는 건 신의 영역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꿈에서 정해줍니다 꿈에 그렇죠 그러니까 꿈에서 점지를 해줘야 돼 덕을 많이 쌓아서 빨리 9시 7분에 매진 주식을 다 정리하자 다 정리하고 빨리 떠나야 된다 그거 할 수 있는 재주는 없고 고점과 저점은 후행적으로 우리가 여기가 고점이다 저점이다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단기간에 이렇게 몇 뼈씩 급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추세선이라고 얘기하는 20회선 깨지면 추세 깼다고 팔자고 하잖아요 근데 단기간에 테마가 됐든 뭐가 됐든 아까 초전도체 이런 것처럼 갑자기 우리가 90도 경사 70도 경사 이렇게 막 손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저라면 5일선 깨지면 절반 팔고요 10일선 깨지면 나머지 다 팔 것 같아요 20일선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강한 쪽이 그게 있어요 오랜만에 번쩍번쩍이라는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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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컨커러 컨커러에서 제대로 먹겠던데 실적 발표했고요 실적이 보니까 매출은 처음으로 8조가 넘어갔는데 그 단기 순수원실이 1조가 넘게 적자가 넘어갔어요 네 카카오가요? 단기 순수원실이 1조가 넘게 적자가 났고 보니까 영어권 상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대다수 적자가 크게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컨커러 자료를 저도 봤는데 그 남아있는 영어권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4조 2천억 아하 그렇구나 아하 갈 길이 멀네요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했죠 시장에 어느정도 화답은 해야 되니까 기업 밀리업 한다는데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자사주 소각 감잡 이런 발표를 하고 하던데 시장 반응은 핫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아니 영업이 기준에서 보면 작년 기준이 5천억 정도 되죠 5천억 좀 넘어가죠 작년이 5천8백억 5천8백억 그러니까 5천억 정도 좀 넘어가는데 이게 보면 2년 연속 역성장이 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21년 20년 21년이 제일 셌고요 그렇습니다 22년이 21년 대비해서 역성장이 났고요 23년이 22년 대비 또 역성장이 났어요 근데 올해 5천8백억이 지금 시장 컨셉이 얼마냐면 7천억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40% 이상의 영업 성장이 카카오에서 나오죠 수 있다라고 지금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카카오가 조금 영업권 삼각이라든지 이런 좀 이슈는 있긴 하지만 순손실단에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이요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그런 부분이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자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근데 그거 아세요? 네이버 카카오 물어보잖아? 네 그러면 대다수 전문가들이나 주식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는 네이버 그룹 99%가 네이버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는요 올해 네이버 20% 올라올 때 카카오 40% 봤어요 그렇습니다 50% 정도 올라왔어요 저점 작년 10월 달 저점들이 50% 이상 올라왔는데 실적 성장 측면에서 카카오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2025년까지 센 걸로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이버 하면 우리가 네이버 쇼핑과 더불어서 네이버 웹툰 얘기하고 콘텐츠 얘기하고 카카오는 아직까지 검찰 조사 때문에 아직까지 손이 안 나간다 까리야다 이게 공통적인 인사였어요 근데 주가는 기가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가 기업의 오너라면 둘 중에 뭐 가질 거예요 둘 다 가져야죠 아 둘 다 가지면 땡큰데 하나만 가져야 돼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일단은 카카오하고 SK하이닉스가 더 간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단기란 게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 1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오너 입장에서 그냥 돈 잘 버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저는 네이버나 삼성전자 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갔으니까 둘 다 이게 저는 네이버 고르겠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카카오도 계속 매매할 만하다 그러면 이쪽도 금리 하반기 떨어지면 계속 가게 성장률 복귀했으니까 그리고 또 광고시장 회복이랑 그 다음에 또 카카오 쇼핑 쪽에서 최근에 좀 변화가 나타났던 게 우리가 단순히 이걸로 생일 선물 보내고 케이크 보내고 뭐 커피 보내고 스타벅스 선물하기 뭐 이런 선물하기 이런 거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쪽이 플랫폼화 시키기 위해서 그걸 많이 넣더라고요 이제 럭셔리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이 아 들어옵니다 명품 들어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카카오 쪽에서도 수익률 이런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특다른 노력을 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아우 뭐 하나만 물어본다면서 오늘 다 물어봤어 이것저것 이왕 오신 김에 다 털어야죠 다 털어가려고 한 달 뒤 또 오실 텐데 그때 오실 텐데 아 혹시 모르죠 한 달까지 안 걸리지도 아 모르죠 보통 초에 부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혹은 뭐 스케줄은 우리 피디님과 함께 상의해보시고요 네네 근데 뭐 보다가 안되겠어 대표님 빨리 모셔 빨리 와 빨리 AS 해줘 뭐 이럴 때 그럴 때는 빨리 오셔야죠 이 얘기를 하는 게 끝날 때가 됐어 보니까 참 딱 끝날 때가 된 거야 원래 방송하는 사람들은 시간은 칼같이 칼같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대표님 모시고 시장 돌아가는 얘기 또 종목 얘기 섹터 얘기 쭉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에 볼 때까지 또 드리고 싶은 얘기 딱 하나만 드리라고 하면 AI 그거 하시려고 그랬죠 에이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또 IA가 AI 소외수다 이름을 좀 얘가 IA가 아니라 AI로 바꿨어요 아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딱 한 얘기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시죠 네 여러분들 연초부터 시장이 크게 흔들리니까 걱정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머리 아프시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올해 윗방으로 봅니다 기운 내시고 이럴 때 있으면 건강 잘 챙기시고 올해는 꼭 원금 회복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그래서 정리 다 하셨으니까 제가 따로 안 하게 되어있을게요 결국은 마지막 파이팅 원금 회복 파이팅 원화 원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사부 같이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시 대표님 모신 날까지 더 파이팅 하면서 같이 시장 여러분들 잘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